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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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배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기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새 요새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버스와 서머 사람 비유단과 남한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욕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를 위해 욕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를 위해 욕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를 위해 욕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를 위해 욕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는 이를 위해 욕을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했을 때, 당신이 많은 친구들, 그런데 당신이 성공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었을 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외면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요버의 상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요버의 상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요버의 상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말씀을 요버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Let's look at the job chapter 2 verse from 12 to 13 Let's read together 우리 요버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요버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거듭을 찍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버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버의 친구들이 왔는데 요버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참담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버의 친구들이 와서 슬픔을 같이 나눠줬는데 일주일 동안 옷을 짓고 그리고 머리에 젖을 뿌리고 함께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at they did for one week they tore their clothes and then they just scheduling 화장실이 버 sortie 옷을 일부 털골 너희도 일 Tr復한 이유 anyone sitting on the beach Marty to 벗 sake padres 이런거 다사 か Tavernend 이렇게 하면ского 자고 그들의 옷과 걷는 나의 옷을 입혀서 눈치 또 입혀서 이런 maneira 우리는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管 아무것도 말하고 아직 말하는 게 우리가 먼저 안 questão 여러분은 하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시간 flows 한 주일 후 띠만이 이리파드 하다 우리 함께 읽어 띠만이 이리파드 하다 띠만이 이리파드 하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엘리바스와 롤바스는 이 말입니다 엘리바스와 롤바스는 이 말입니다 오늘의 경문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것 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말입니다 침대의 일소를 해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침대의 일시계를 통해 이 일시Office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읽어봄서 그는 내가 중심을 받았지 그는 제 이름을 받았는지 일로는 제가 나는 하나님을.. 이는 예는 예고, 내가 직접 자신의 죄임을 odpow 이 schauen teor이입니다 우리 기도드상에 대한 의견이 발생하여 그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기독교는 이런 말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런 말이죠 그러나 지옥을 받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шなた은 야밭아 봤을 때 일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바라엘이 학교는 전부 성장에 의한 아니, 아바라엘이 갈법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 인력에 의한 하지만 아베拉罕의 상황은 그는 그리지 않게 그리지 않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 대한 아베拉罕의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지 않게 아베拉罕 그리지 않게 그리지 않게 그리지 않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위를 말합니다 다윗과 다윗은 하나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과 다윗은 하나가 특별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과 다윗은 하나가 특별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우리가 아닌 가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And there should be God's Will we don't know when people are suffering, and probably God has a special plan for them 우린 의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가 어떻게 имеетòi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롬马 12章 3章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인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꼭 믿을지 않는 것에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을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지 않는 것입니다. 정국에 의견을 믿기를 바라며 믿을지 않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며 믿을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 부족한 환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또니는 그런 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서부터 기회를 하셨습니다 그 상승률이 없을 있으나 확률이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아마도 이 환경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mal because they are kind of dead people ltsmsts among you don't get coronavirus virus 그렇게 말해도 they didn't get any SARS-CoV-1 ltsmsts among you don't get coronavirus virus and then there were people called coronavirus virus they didn't say anything to other people ltsmsts among u God. ltsmsts because they are told you to trial so that the Lord wasn't given you this virus ltsmsts but when the Lord was sent to the virus ltsmsts then he had not been told ltsmsts but if they received their proof 사실 이 악몽에서 우리의 악몽을 사용하는 장은 하나님의 악몽을 사용하는 장은 악몽의 악몽을 사용하는 장은 그리고 우리의 악몽을 사용하는 장은 롬원 13장 3절의 말씀은 정말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롬원 12장 3절에 대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대해 주의한 것 같고 만약에 과연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를 위치해 sich 우리를 짐이 곧에서 우리를 짐이 이 점에 성공할 수 있는 점이 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의 사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의 사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굉장히 적용한 것들이 하나의 사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Yikin은 사실은 없게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은 없게 생각 Emp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그리스도 내 지출한 것과 주님의 예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5章 9절을見て 다른 지 Wayne는 그리스도 없을까 천일 지출한 것과는 없을까 하나님은 한 번 외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라고 선도는 아름다운 느낌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이 부분을 그럼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을 참고 에서 더 없을 수 있다는 것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사회로는 어떤 사회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인기로 했다. 만약 당신이 인기로 하였을 때 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SIMITS 사흘에 대해서는 당신이 인기로 했을 때 다시 받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 의심해 여러분이 인기로 한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을 때 성경에 말씀해주신 것을 환영하는 것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따라서 그는 그들의 일을 지속하는 것에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지난라인의 지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성경에 따라서 이것은 지혜에 문제가 boutique之 буду에 시도한 자. 그들은 저희가 고를고 나를 했 mediiceless 얄전한 자 Wake will be they put. 그들은 저에게 지인들에게 소화가 causas. 그 성과를 전부 공부하여 흥붙의 힘을 받으려FT 그 성과는 완전히 욕붙이고 하나님의 13시 대로 각KE 우리는 계속 읽어 5절 XG-16 우리 같이 읽고 1절 교 acredito 1절 교 Verse 5절을 제거해 1절 교복을 받으심 1절 교복을 받은 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오늘 우리의 주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의 주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의 주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We don't know where God's name is. Don't put any God's name everywhere. That is sin. If you misuse God's name, that is sin. That is against the Testament. We don't use the name of God. This is a sin. We are actively praying for those who are suffering and quietly. We have to take care of those who are in need. We need to take care of those who are in need. 우리의 예언을 바라야 할 것이다 성경에 nuevo 얘기해 주셔서 믿음은 정의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것을 보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는 이분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아직 아직 지금 우리가 모르게 봐야 할 수 있을지 오늘 주님의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쭙게도 드네요. 기도합니다. 아버지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rès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했다, 그가rey의 주님께서 일종의 주님을 réflex했을 때, 그리고 그의 주님께서 일종의 주님께서 일종의 정 کو 확인했을 때, 그래서 일종의 주님께서 일종의 주님께서 일종의 주님을 닮았을 때, 그리고 오히려 이 말에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말에 의지하는 것은 이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말은 더 나은 것입니다 Поскольку 우리에게도 하는 의미 design 그들은 우리에게 해당해야 죽nek 그들은 에รή을 확인하는 것을 내가 이거에게 해당点 그리고, 일본인, 예수의 바닉 Wirinnen уют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틈을 하는 주 예수의 성명 Innovation 우리 함께 Acts 종독 valid 우리에게 아름다움을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을 can 그들의 소녀를 당신이parent 명itude 당신의 전망이 라며 당신이큐λά 영화는 정천리에 위의 주가 그들은 brukutet 우리의 비ater arya 그리고 우리에게 mismo 저희가 그것을 통하는 소 exchange ости의 탁け 고 우리는 우리LED 우리에게ille 우리가 아멘 我們要討論事項要討論事項 特別是郭永恩討論事項 Willie Ho 還有我們的嘴汁事項目 又是Cecilia討論事項目 她是有乳癌的 有Gloriaville討論事項目 她有血癌 又是我們的弟兄 Kim Jin Gru 她是有淋巴癌和腦癌 臨腹癌和瘋癌 也要討論事項目 又是來臨執事項目中的先生討論事項目 陳建興 因為他有一種很罕有的癌症 平革的腥瘍 平革的腥瘍 也要討論事項目 又為了我們教會討論事項目 又為了香港討論事項目 我們福祷神三次一起討論事項目 主呀!主呀!主呀! 主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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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呀 감사합니다.